이 작품은 나이 20대 때 한 55년 전에 빚은 여인상인데 이게 석고에다가 산화철 붉은빛 나는 색을 넣어가지고 석고에다 입혀서 왁스로 바른 그런 철이 한 작품이에요. 여기도 24살 20대 때 만든 백시멘트 석고 작품인데 이것도 붉은 흙 같은 느낌이 나도록 산화철을 여기다 넣어서 흙에서 마치 출토가 된 느낌을 가지도록 그 백시멘트에다가 붉은 산화철을 넣어서 붉은 황토 흙에서 빼낸 그런 느낌 나도록 착색을 시켰어요. 이 작품도 그렇게 색조를 대리석이나 하얀 석고가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죠. 이 작품은 제가 직접 만든 물에이 흙에 안 넣어가지고 이 작품은 흙에 잘 넣어주고 이 작품은 흙에